내가 이렇게 귀여운 썸넘을 얘기하는 건가? 봤어? 보고 싶었어. 내가 너 기다리는 동안 청소랑 다 해놨다. 잘했지.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? 그래. 근데 세영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. 나도. 세영아. 어머 뭐야 나 옷 갈아입고 있잖아. 너랑 같이 입고 싶어서 그러지. 진짜 웅크네. 우와 맛있겠다. 같이 먹어야지 기다려. 완전 맛있어. 아유 예뻐 우리 로꼬. 아유 예뻐. 어머 로꼬 밥 먹다 말고. 어머 잠깐만. 로꼬 잠깐만. 배 좀 긁어줄래? 배를 긁어달래? 한 번 더 해줄래? 아유 너무 늦었지 미안해. 아유 너무 늦었지 미안해. 이게 다 뭐야? 로꼬 삐졌어? 왜 이렇게 늦었어? 일하다 보니까. 오늘 날씨도 되게 좋은데. 우리 산책할까? 산책? 아 로꼬 천천히 좀 가. 그렇게 좋아? 로꼬 천천히 좀 가. 재영아. 안녕하세요. 내 남자친구야. 야 야 야 야 구수 씨 들었어? 구수 씨? 미영이랑 결혼하기 위해 한 남자 있잖아. 잘생긴 남자야. 그래 상커포 한쪽만이. 뭐 필요하신 것 같아. 아 잠깐만. 어. 여기 해봐. 가져왔어. 완전 멀리 가는데 완전 빨리 뛰어. 야 미는 물 하나도 없다니까? 내 말이야. 내 말이야. 더대박아 따로 있어. 야 이게 끝이 아니라고? 이제 시작이라니까. 아 근데 남친 계시니까 좀 이 자리에선 또 그렇고. 가방도 나 좀. 아니 나는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. 그치? 애들 솔직히 통 못 오.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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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니까. 만 년은 없고. 그래? 뭔가 엄청 다크하지만 거부할 수 없이 치명적일 것 같아. 한번? 응. arden할 수 있겠어요? 아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전혀요, 난 가지라구요. 야, 어떻게 가지라구요? 난 당신이 사주 거칠고 까르바이 내 여자를 만들고. 아, 나 진짜, 뭐야 이거? 이런 장난하네, 이것들이. 그래, 어디 한번 해보자, 어? 날 좋아하는 남자가 한 명은 있겠지? 한 명도 없을까, 어? 기다려봐, 씨. 멋진 남친? 멋진 남친이 아니라 멋진 남진이었어? 저 푸른 초원 위에 표린 같은 집을 짓고 이건 뭐야? 꿀 떨어지는 남자? 맛있어. 어디 먹을래? 바지나, 이거 이 ㅆ끼야. 또 가려워. 저거 또 가려워. SCP Town TV 10 당신과 웃음 시절 티비엔